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친한테 갑질을 하려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짙게 지가 넘어가버린 갑질 실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비혼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사실 그래 나도 비혼이야!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미쳐버리려고 하는 남친 이거 뭔가요? 이거 배신 아닌가요? 원지 제가 비혼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남친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비혼이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이 너무 대놓고 좋아하는데요.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해서요. 일단 저희 둘 다 30대 초반 동갑내기 커플이고요. 친구 소개팅으로 알게 됐고 오늘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만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 비혼주의예요. 그래도 말은 못하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쭉 만나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싶어가지고 며칠 전 정말 크게 용기를 냈고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이 남자가 미친 건가? 이 얘기를 듣고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결혼이라는 건 여자한테만 손해가 오는 거라고! 그딴 걸 해야 할 이유는 없어! 사실 나도 그렇다. 꽁꽁아! 나 비혼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비혼이라고 말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 진짜 잘 됐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팔자라고! 등등등! 자기 혼자 신나게 떠들다니 마지막에 이렇게 비혼인 거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거 뭔가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말 자체는 물론 그래 틀린 건 아닌데 아니죠.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막 이상한 배신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여하튼 궁금해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야? 이유가 뭐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스니야 사람이 아가리는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는 절대 비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네 입에서 비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남자가 결혼하자면 아마 울고불고 매달리길 바랬던 거고 또 그걸 통해서 결혼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갑질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냐? 갑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야 그지 같은 게 비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비혼이 아니라 그냥 모토는 아닌가? 끌 끌 끌 끌 끌 2번 허니 비혼들끼리 잘 만났구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게 왜 기분 나쁘다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3번 야 남자가 전전긍긍 안 매달리니까 기분 더러워지는 거 누가 모르냐? 배신이랄지? 끌 끌 남자가 뭐 너한테 굴아라도 쳤어? 뭐랬어? 하여튼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못해 쳐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야 4번 스니의 나는 비혼이야 이거 속마음 나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한군데 얽매이지 않는 여자야 내 값어치는 매우 매우 높으니까 그런 나와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내 발밑에 넙죽 엎드려 빡빡 기어봐 그러면 너와의 결혼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의향이 있어 이거지 뭐 끌 끌 5번 아니 스니야 너도 비혼이라며 근데 괜찮을까요? 이건 뭔데? 뭐가 안 괜찮아? 괜찮은 거잖아 6번 지가 먼저 비혼이라고 해서 남친도 비혼이라고 했는데 이걸 여기다 와가지고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건 말이죠 지 스스로도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소리지 끌 끌 7번 우위를 점에서 결혼 갑질 하려다가 시공창에 풍덩 빠져버렸네 아이고 꼬시다 꼬셔 하여튼 이 그지 같은 것들 입만 열면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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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예전에 하도만 미투니 뭐니 데이터 폭력이니 뭐니 등등 개 난리를 치니까 이젠 남자들도 똑똑해졌어 여자가 이렇게 한 번 튕기면 그냥 다 튕겨나가지 지구 끝까지 9번 성격 오지게 못돼 처먹은 게 짠 대가리 굴리다가 짓기에 넘어가버렸니 안 그래도 남자는 너랑 결혼하기 싫었는데 니 스스로 너무나 좋은 탈출구를 만들어준 거야 축하한다 10번 뭐 둘 다 나이가 30대니까 아무 부담 없이 꽁꽁꽁꽁 그거 졸라게 하다가 질릴 때 쯤에 쿨하게 헤어지면 되는 거네 뭐 어차피 결혼은 생각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 얼마나 좋냐 깔끔하고 이제 밀당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니까? 봐 상대가 너무 세게 밀면 다른 상대방은 안 당기는 세상이야 그냥 그대로 빠이빠이 하는 거지 12번 아니 정말로 이 거지같은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남자 입장에서 졸라 고마운 거야 지가 질리면 언제든지 버리고 갈아타라는 거 아니냐고 이건 지 스스로가 탈주각을 잡을 수 있게 버튼을 달아준 거라니까? 비상탈출 버튼? 너 어차피 결혼 안 한다며? 왜? 이야 여자가 봐도 진짜 개멍청하다 아니 뭐야 겨우 이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는 거야? 이 협박이 통할 거라 본 거냐고 2번 이제 여친에서 꽁파로 격화를 당했죠? 근데 이건 남이 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켜버렸어요 두 번째 사연 원제 애를 절대 안 낳을 거라고 하더니 임신을 해버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3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고요 문제의 이 친구는 지난 9월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얘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비혼이라고 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 비록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생각이 없다며 절대 안 낳을 거라고 하더니 벌써 임신을 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임신한 이 친구 너무 끼차지 않나요? 어이가 없어요 물론 이걸 보고 아니 사람 마음 변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그렇긴 해요 사람 마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요 얘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딱 이 친구한테만 제가 나님이라는 걸 털어놨던 거고 남편이랑 시험관을 계획하는 것도 다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딱 배신감 딱 그런 거라고 이거 배신이잖아 다시 말해서 이 친구에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면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죄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댓글 1번 아 이것도 뭔 개소리야 임신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쓰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댓글 1번 와우 바로 이거지 이야 완전 찢었다 끌 끌 끌 끌 그렇죠 2번 임신 계획이 없었는데 실수로 임신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출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면 쓰니 임신은 더더욱 안 될 거라고요 3번 뭐? 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친구 맞냐? 야식이 질투 덩어리네 헐 아니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요? 착하게 좀 사세요 너 그러다 벌받아요 5번 그거 아세요? 네가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6번 나도 나님이고 시험관 1년 반 동안 하는 시간 최침한 8번에 이식은 한 번밖에 못한 것도 결국 실패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지금 열심히 몸 만들고 있는데 나님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거 벼슬 아닙니다 자기 예민한 걸 정당화 시키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다 자기 예민일 뿐이라고 저는 오히려 스님과 반대로 내가 나님이라서 내 주변 사람들 자연 임신했다 그러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왜?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이렇게 힘든 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고요 아직 시험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몸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질투할 시간 있으면 미리미리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이나 기르세요 7번 아니 나 진심이야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아이를 안 낳고 싶다가도 낳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친구녀 눈치까지 보면서 정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런 거야? 아니 아이가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너한테 뱉은 말 지킨다고 지우라 이거냐? 하아 한정하겠다 진짜 이 조사연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댓글도 나와 있지만 비혼도 아닌데 물론 자기 스스로는 비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비혼이니까 그런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해보라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님이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 임신과 관련된 거니까 독한 말은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어질어질한 건 사실이고 좀 착하게들 삽시다 좀 착하게들 삽시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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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